그럼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남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충청남도 여기는요. 홍성군 홍성읍에 위치한 통건물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곳인지 개요정부부터 살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홍성도 이제는 수도권이라고 하죠. 복선전철이 들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송산에서부터 홍성까지 가는 지금 현재 복선전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남까지 강남이 아니라 서울까지 오는데 거의 한 50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라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통건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는 지금 현재 이 홍성역에서 도보로 상당히 이용이 가능한데 도보로는 한 10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또 이 건물이 거의 270평이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두 동으로 됐는데 지금 시간은 좀 흘러서 된 건물입니다만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어서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동이 3층 건물과 6층 건물이 두 개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 내는 그동안에 우리은행이 들어있었는데 우리은행이 나가고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이 1층에서부터 1층, 2층, 3층 병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 통증병원이라든가 정형외과라든가 치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고요. 또 증권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아주 큰 지금 회사들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잔잔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3층 건물에는 음식점들이 들어있고 패션이 들어있고 그야말로 피자라든가 피자집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아주 고루고루 다 들어있는 그런 아주 큰 건물입니다. 270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상업지역 내에 있는 건물 두 동으로 있어서 아마도 관심이 충분하게 가질만 하고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의 대지인데 매매가가 지금 그야말로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 매매가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 홍성이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270평에 대한 부분이 그야말로 60억, 70억까지 갔던 그런 부분이 반토막으로 지금 현재 나와있어요. 왜냐하면 증여가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증여가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4명의 자녀분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가격을 얼마를 받든지 간에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반 정도의 50%의 가격으로 지금 현재 판다라고 해서 지금 이 매매가는 37억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까지도 봐주실까요? 네 건물이 지금 모양이 이렇습니다. 4거리 코너에 있고요. 이렇게 6층 건물이 지금도 굉장히 건물은 괜찮습니다. 그 옆에 3층짜리 건물이 보이죠. 이 두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동에, 꼬대기 층에 본인이 살아도 되고, 바르면서 건물을 해도 되고, 관리를 해도 되고, 또 이게 지금 현재 1층에 지금 현재 병원, 2층, 3층까지 병원에 또 굉장히 주변에서도 제일 큰 건물이거든요. 주변에서 270평짜리 이렇게 큰 일반 상업지역에 들어있는 건물들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건너편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도 충분하게 가능하고, 주차도 이 주변에는 상가도 지금 현재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좋고요. 도로가 이렇게 큽니다. 이 도로가 지금 현재 그야말로 4거리 코너이면서 바로 옆에는 천이 또 하나가 흐르거든요. 이 천으로도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연환경도 갖출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이 주차장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혜택이 볼 수 있는 그런 미래가치 충분하게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 건물이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4거리 고로변에 도로가에 딱 위치하고 있는 주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와 호재 추가적으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홍성을 간다면 서해안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가죠.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우리가 홍성에서 가는데, 우리가 홍성도 장항선을 타고 가면 홍성역이거든요. 이 홍성역인데 홍성역도 앞으로는 더블역세권이 되는 거죠. 더블역세권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복선전철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 내년에 개통되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의도까지 오는데 거의 50분이면 올 수 있게끔 수도권으로 간주할 수 있겠고요. IC는 본다라고 하면 내포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서 보면 IC에 들어오는 거는 가는 부분이 상당히 홍성 IC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시간 안에 또 내지는 한 시간 반 내에 올 수 있는, 갈 수 있는 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홍성 내에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또 홍성 내에서 상가를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홍성에는 군청이 있습니다. 홍성 군청에 또 내지는 경찰서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반면 홍성에는 지금 현재 버스 터미널도 바로 옆에 있고 또 내지는 여기에 병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문화원이라든가 이 내에서 모든 거를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수요는 많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세입자라든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성은 이제는 홍성역에 또 내지는 복선전철 또 내지는 고속도로, 도로망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든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죠. 신시가지를 통해서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이곳은 인구가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배유 수요를 놓고 본다면 거기가 여기 3만 명이 지금 현재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아파트도 새롭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인구는 더욱더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홍성역 또 내지는 서해선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내년도에 개통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지금 현재 KTX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홍성역에 지금 현재 복선전철이 들어오고 있고 홍성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홍성터미널로 인해서도 주변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내지는 서울에 지금 현재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5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홍성에서는 평택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또 내지는 수원이라든가 오는데 그야말로 근거리입니다. 30분이면 평택으로 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복선전철을 이용한다면 20분이면 올 수가 있겠죠. 또 내지는 송산까지 화성까지는 30분이면 올 수 있고 서울까지는 50분이면 올 수 있는 송산에서부터 또 내지는 우리가 환승을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이제는 홍성이 복선전철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홍성에서부터 장항에서부터 목포까지 가는 그런 지금 현재 복선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곳도 개발이 되면서 또 내지는 제가 지금 현재 통건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주변에 인구로 인해서 또 내지는 활성화되어 있는 그 주변에 얼마만큼 많은 주택들을 또 내지는 얼마 많은 주택들을 또 업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홍성의 역사권에 대한 부분도 도시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면서 이제는 홍성이 신시가지가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렇게 도시개발이 들어오면서 여기도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충남의 혁신도시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인 건데 2020년부터 2022년부터 지금 현재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각종 전략지구들이 많이 지금 현재 주를 이뤄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홍성의 역사권에 있는 홍성의 사거리 코너에 있는 통건물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안내해 주시죠. 네, 가격은 일반 상업지역 내 270평이고요. 대출이 지금 현재 25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세입자라든가 전세라든가 거의 월 보증금과 대출로 인해서 된다면 실투자 금액은 12억이면 되시겠습니다.